이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10편 13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3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외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은 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야외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진대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애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야외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지난 18일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의 낙이 올랐습니다 우리 교회와 제자교회, 주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전 세계 48개국의 기독교 리더들과 성도들도 이번 성회에 함께해 더욱 은혜가 넘쳤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찬양이 올렸거죠 성회 장소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회를 선언합니다 일부, 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성령 출판에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이 임한 평양의 대성령부의 역사처럼 평양 100년 전에 61년 전에 저 대전역에 일어났던 북갓두 성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성의 역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킨덱스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감뒤 임하여 주옵소서 평양의 임하시옵소서 세계 각국의 기독교 리더들이 이번 성회에서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 왔고 각계 각층에서 축하 영상을 보내 성의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이후 세계교회 부흥과 성교를 위한 예배에서 조용규 목사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야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만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므로 오늘날 우리 1천만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야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대의 성회는 뜨거운 기도 릴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영적 회복과 부흥,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세계 승계와 연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기도했던 이번 기도대의 성회는 바람께서 주시는 영적 회복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회 실황은 FGTV의 중계를 통해 성중계됐고 주요 언론사에서는 기도대의 성회 소식을 크게 보도하는 등 취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교회 성장 비결을 나누며 전 세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온 우리 교회 지난 16일 48개국 기독교 리더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차 GGI 컨퍼런스 개배 예배가 개최됐습니다 이용훈 목사가 참석자들을 환영했습니다 교훈교 목사가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 인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축사로 더욱 은혜가 넘친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영적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을 다진했습니다 3일간 진행된 GGI 컨퍼런스와 성령 대망 외에서는 각 나라의 기독교 리더들이 교회 성장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성령과 함께하는 부흥의 원리를 나눴고 이용훈 목사는 성장하는 교회의 비결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GGI 멤버들과 교제를 나누며 우리 교회의 부흥 비결과 교회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한 바로 지금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흥을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선포하며 희망의 70년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한반도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힘찬 전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10편 130편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내가 깊은 곳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없이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찾아온 말기암 같은 육신의 질병 잘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파산에 문 닫게 되는 그런 어려움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뒤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런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 문제를 맞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첫째 먼저 저 앞에 부르짖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저 앞에 부르짖 것도 부르짖 것도 부르짖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03편 1절과 2절을 말씀합니다 야외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10편, 130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이 10편의 예배자는 깊은 절망 가운데 주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은 나이다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고통의 깊은 자리에서 내가 부르짖은 나이다 고난이 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는 어떻게 무엇도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 바로 인생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되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이 먼저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큰 권한만 우리를 이렇게 무너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권한이 계속 우리가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면 견디고 견디다가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상 살아난 사람 누구나 자기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모습도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추고 적당히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끌어내려서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의 권한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봉왕의 최고의 부자였고 열 자녀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잠시 또 종이 뛰어들어서 말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열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모음은 되지만 열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으니 그 슬픔은 말로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는데 열 자녀가 다 죽었으니 어떠합니까? 몸에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온몸에 부스러움이 나고 그것을 귀하자고 벅벅 긁어도 가려운 고통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성경학자는 피부암 같은 것이 걸리지 않았나 그런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 권한을 지켜보던 부인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셔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살아계시다면 어째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 각 거든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 고통하고 의로운 죄였지 무슨 죄를 지었어?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아내도 친구도 모든 사람도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깊은 곳에 떨어져서 나 혼자 홀로 고통스럽고 외롭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그때 그 어디서도 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없을 때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부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입고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옆에 부르지고 또 부르지고 또 부르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일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권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지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건려주시옵소서 10편 140편 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야외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야여 나의 간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얀나이다 나의 간과는 소리에 나의 간과는 소리에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숙여 없이 낱낱이 다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지어 강구할 때 언제나 그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지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부르지고 또 부르지고 부르지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몸부림치고 애써도 더 더 문제는 심각해지고 절망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지지어 합니다 이러면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해 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지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해 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세상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셔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해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망을 해체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문제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주 앞에 부르실 때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편 130편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면 주를 경애하게 하심이니다 사유하심이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하심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기의 지위로 자기의 가진 것들로 이렇게 그리고 거짓말로 감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의 채책을 들여 때리시긴 하지만은 우리가 철저한 자기 반성과 통렬한 회귀로 잡혀 나갈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의 찬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는 숨길 것이 있어도 하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가장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엎드려 깨어져 울며 부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붙들면 믿보시고 우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내가 사람 앞에 지은 죄든지 내가 어떠한 일로 지은 죄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지지상하면서 남을 속여서 남의 기업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주 5장 7절입니다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외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유력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궁유력을 보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통행에 자복하며 쥐여 나이들을 용서하여 주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궁유력이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 사실 주인공이 탕자라기보다는 그 방탄 아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주인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직도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얼마나 불의 자식입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제 유산을 물려달래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간청에 못 입어서 유산을 띄워주니까 그 재산을 갖고 나가서 허랑방 타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을 때 그저야 스스로 그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머니에 든 것이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가진 모든 잔을 다 탕자 나고 난 다음 그때서야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권한을 당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난 다음 그때서야 자기의 죄를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탕자의 진짜 죄는 재산 탕진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5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왔으니 이 아버지 부자집에서 날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왔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늘 문박해서도 아들이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아들을 버린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잘못된 길을 돌이켜 돌아가기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누가 보면 15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걸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자식의 삶을 사는 분이 혹시 없습니까 빨리 주인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며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비판의 돌을 던지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죄까지 막 다 덤댕이 씌워갖고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찰지 눈물로 회개하고 나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죄의 회개와 용서는 우리의 호흡이 다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 이 육신이 제똥어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 알게 모르게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입술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여 내 교만과 내 고집과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입술에 잘못된 고백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엉덩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 우리는 셋째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10편 130편 5주로 말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야외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절망하셔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냐고 또 죄의 용서도 받지 않냐고 적당히 포장하고 살아가니까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권한할 때 절망할 때 주인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은 잠시 위로를 주고 지나가버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껏에 딱 뿌리를 내려서 내가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권한이다고 합니까? 왜?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가기 위해서 대부분 내 잘못 때문에 권한이 옵니다 그래서 시선을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잘못된 것을 향했던 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한이라는 채찍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냐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냐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과하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세상의 도움은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진 인생은 내던져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망가진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하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 누워서 5장 17절을 고백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서 쓰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쓰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망가진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찌그러진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산책입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인생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평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사 41장 10절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주의 얼굴을 보기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삼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103편 6절에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더 하도다 파수꾼은 밤을 새워가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밤새 단 몇 분을 자지 못하고 눌떠서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새벽이 왔으면 새벽을 간절히 삼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교대를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지키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반드시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듯이 우리 삶의 고난의 밤이 깊으면 축복의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어갔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육신의 질병, 삶의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줍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눈물로 해결하고 나의 문제들을 하나 둘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아프도 영원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태봉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절망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꼭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는 주님만 믿고 오자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람마 안과병원에 김선태 목사님 계십니다 1941년도에 서울에서 독신한 불규 집안의 3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친구가 교회 가면 뭐 준다더라 그래갖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열 살 때 유교가 났습니다 7월 4일날 친구들과 놀다 돌아보니까 집이 폭격을 맞았고 부모님 시신도 찾을 수 없이 완전히 모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부모를 잃은 고아로 거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그때로부터 시작입니다 고아가 된 후에 동료라로 살았는데 어린 친구들과 같이 수박밭에 몰래 수박을 따라 들어갔다가 수려탄이 터져가지고 친구의 돌명은 죽고 본인만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암호 보는 고아 소년이 전쟁통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양주에 고모가 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릎으로 앞을 보지 못하니까 20일 걸려서 고모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모가 자기를 찾아온 조카를 보고 하는 말이 소는 눈이 있어야 이라고 걔도 눈이 있어 집을 지키는데 너는 살 필요도 이유도 없다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가진 욕설하고 몽둥이와 부지깨기로 매일까지 때렸습니다 12월 어느 겨울날 우연히 들었는데 이제 저들이 더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 귀찮은 녀석은 양재물 먹여 죽여버리고 떠나자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모 집에서 탈출이 나옵니다 완전히 그의 마지막 붙들었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고아로 말려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겨울에는 발이 얼어서 동상에 걸리고 여름에는 쓰레기통지에서 썩은 옷을 심었다가 식둔독에 걸리고 한 번은 온나무에 비싸다가 온몸에 옷도기 올라서 고통을 당했고 말로 다 편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송도 앞바다 가서 울며 쓰레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혀 희망이 없는 인간 아닙니까 희망이 없다면 이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명성에 들려왔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때 내가 믿고 오지할 뿐 오직 하나의 흥밖의 것을 깨닫고 주문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전합니다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고난의 현장이었지만 10편, 121편을 붙잡고 날마다 부르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외에게 서로다 야외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하나를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외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또 암성하고 또 암성하고 부른 척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시고 새로운 인생길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교회 전사님 도움으로 숭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문교부 교육부법에 시각장애인이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교부 장관을 33번이나 찾아가가지고 결국 입학허를 받아서 숭실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장로교 신학대에서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그가 주의종이 돼서 미국 메코멩 신학대에서 목회학 박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는 학교도 세우고 장학금도 주고 점자 성경 찬송과도 보고합니다 신람 안과병원과 신람 시각장애인 복지관 신람 유양원을 세워 시각장애인들의 치료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참으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2007년에는 아시아인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의 상도 수상하기도 했고 인생의 이모작은 치집부터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도 치집구세인데 열심히 의료 성교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귀한 주의종입니다 할렐루야 김선태 목사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인이 거지왕초로 부르다가 이제는 남자 헬렌키로 부르게 됐다고 말하면서 저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인간 최하의 거지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꽁꽁 얼었던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아침의 태양볕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은 어디에선가 어떤 모양이든 비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따뜻한 태양볕이 있기에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여러분 고통하고 시냄 마음으로 계십니까 주님께 부르지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함을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용서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말씀 잡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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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아니 고개를 들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깊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영광에 살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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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